야! 망하신다고! 야! 야! 뭐해! 안 돼! 아쉬운데? 아, 마스터 티어 다시 가는데? 아니, 근데 내가 마스터에 지금 근 두 달간 있잖아. 형! 얼마 전에 너 올라왔던데? 아, 근데 마스터가 나쁘진 않아. 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듀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거 있죠.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 너 아직 챌린저야? 아직 챌린저야? 오케이. 마스터 가면 듀오를 해줘. 마스터 가면 나는 언제든지 듀오를 해줄 의향이 있어. 오케이. 씨.. 생... string 뭐야. 뭐야. tylko... 미안해. 아이, 루시안. 굿샤왓의 죽어서 나한테. 몰라. rons are invisi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